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 낮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 동부지역에서도 지진 감지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후 전남 지역에서도 집이 흔들렸다거나 진동을 느꼈다는 등 지진 감지 신고 27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실제 임명이나 재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특히 순천과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 신고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광주 전남 85개 시험장에서도 예비 소집이 실시됐습니다 오늘 오전 각 학교에서 수험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오후에 자신의 시험장을 방문해 자신이 선택한 시험 영역과 과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시를 해야 하고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와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 동부지역의 경우 여수는 5개 시험장에서 2,639명 순천은 11개 시험장에서 4,213명 광양은 5개 시험장에서 1,857명이 각각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현재 자동차부도로 임시 운영되고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도 3번 선석에서 일반 화물을 처리할 운영사를 모집합니다 항만공사 측은 최근 일반 화물 처리 수요가 크게 늘어 이번 3번 선석 운영사 모집에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음 달 26일 신청서를 접수해 28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이번에 선정될 운영사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내년 3월부터는 연간 60만 톤가량의 일반 화물 물동량 증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광양항이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철광과 석유화학, 자동차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복합 물류항만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개교 100주년과 대학 통합 10주년을 맞아 캠퍼스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대학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9월 선포한 어젠다 2021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 형성을 위해 여수 캠퍼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영학 석사 과정과 글로벌 학부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캠퍼스 측은 이 같은 전략적 국제화가 재학생들이 외국 유학생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함께 체험하게 함으로써 여수시의 글로벌 도시 비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나눔 행사가 오늘 여수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자원봉사연맹은 각 지역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전국적으로 50만 장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여수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문수동 일원에서 여수시 선관위, 상공회의소 직원들과 함께 연탄 배달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연맹 측은 지난 1992년 설립돼 홀로 사는 노인과 빈곤층 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수 무선지구에서 일주일에 3차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근무하는 35살 배창호씨가 지난 18년간 400여 차례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S&G 사업추진반 배창호 대리는 대학교 시절 적십자 봉사동아리에 가입하면서 헌혈봉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한 달에 두 번 꼴로 헌혈에 참여해 18년간 400회를 넘어섰으며 국내 30대 중 최다 헌혈자로 알려져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최근 광양시창 표창을 수상한 배씨는 앞으로도 건강에 허락할 때까지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생명나눔의 손길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임대회사 측의 자금난으로 인해 가압류 피해를 입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연향동 모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27세대가 강제 경매 매물로 나온 데 이어 오는 23일 또 다른 300여 세대가 공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임대회사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